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그 제보랑 그런 것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 올린 후에는 아마 버그 사용이 불가능할겁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늘 또 이렇게 준희가 버그를 또 하나 찾았다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것도 안보이죠?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한번 보여줄래? 자 보시면은 자 투맨블럭 설치 아예 안했습니다 안캐져요 보시죠 안캐지죠? 네 저는 안돼요 네 저는 안되거든요 원래 투맨블럭은 이렇게 밟아져야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TNT가 터지자마자 캐면은 저렇게 블록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 인게임에서도 가능해요 인게임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저는 안돼요 네 저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고스트블럭도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한테는 안보여요 자 지금 준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바로 제가 로블럭스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화한테 TP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저한테는 안보이죠? 아까 디스코드 화면은 여기에 TNT블럭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모긴데 준화 고맙다 유튜브가 뽑아줘서 준화 오늘 유튜브가 뽑아줘서 너무 고맙고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코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